세상을 다 가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. 나는 정치, 저놈들이 하는 정치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화가 나 죽겠어. 그 정치를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내 마음 바꾸는 것을 통해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요. 난 세상이 부조리한 것 때문에 또는 요즘 보니까 막 이슈가 되는 게 학폭 같은 게 이슈가 되던데 그런 놈들이 있고 또 무슨 사이비 종교가 날뛰는 이런 세상은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. 괴로워 죽겠어 하면서 거기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의식을 거기에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막 서글픈 현실이 계속해서 연기하겠죠.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.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도움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그러나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다. 그러나 내가 반드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함이죠.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하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되 내가 그걸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사실은 간단하거든요. 그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다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지만 세상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.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꿈꾸던 모두가 꿈꾸던 그런 이상세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?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젊었을 때 그러거든요. 세상을 바꾸겠다 하고 세상을 왜 바꾸느냐. 세상이 저렇게 부조리하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괴로운데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겠어?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고집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못할 때 괴로운데 그거는 못할 확률이 높아요. 못해요 그냥.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.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. 그것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. 내가 못했다 하면 그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. 자기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세상을 잘 가꾸는 거예요. 신청정, 국토청정이라는 말이 유마경에서 나오거든요. 자기 마음이 청정한 게 세상이 청정한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생각은 못한 채 세상을 청정하게 바꿔야 돼. 이 문제가 많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. 그것만을 믿으며 살았단 말이죠. 그런데 암과 밖은 다르지 않습니다.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. 그리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자기 뜻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 뜻대로 바꿨는데 그래서 난 잘했다고 생각해서 죽고 나면 천당 가겠지 생각했는데 남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. 너는 세상을 그렇게 망쳐놨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. 나는 내 목숨 바쳐 평생을 여기에 기여했는데 남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거든요. 그걸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. 그럼 어떻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?